지금 특단의 조치로 투어 오로라 투어를 신청하러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로라를 찾아 떠납니다 오늘은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모두 기대해 주십시오 오로라 투어 아 진짜 약간 밝은데? 그치? 어 굉장히 밝아 지금 지금 하늘이 구름이 되게 많이 껴있어요 구름이 많이 껴서 오로라를 못 볼 것 같다 오로라를 못 볼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오로라는 실패했습니다 날이 너무 흐려서 오로라를 볼 수가 없네요 인간에 따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전에 할게 너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점심을 먹습니다 아마도 한가구서 먹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향이 좋겠어요 아마도 향이 좋겠어요 아마도 향이 좋겠어요 뭐 없는데요? 여러분 여기는 리벤호수입니다 여기는 호수를 얼음을 건너서 건널 수 있대요 그래서... 괜찮은데? 졸아서 괜히 고 앞에만... 신나게 저기 한번 뛰어갔다 오세요 여러분 제가 호수를 건너 보겠습니다 겨우 호압 쫄탱이라 저 멀리도 못 가고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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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사람이 건너 갔어요 사랑 Stefan 여호 발자국이 왜 작아? 지금 옐로 나이프에서 3일 있었는데 3일 중에서 한 번밖에 오로라 못 봤어요 그리고 그 한 번 본 것도 5분? 5분 봤나? 5분 밖에 못 봐서 지금 특단의 조치로 투어 오로라 투어를 신청하러 갑니다 이틀 밖에 안 남아서 오늘 신청이 될지도 모르겠고 요즘 날씨도 안 좋아서 간다고 해서 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Arctic Tours Canada 여기 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뭐 투어고 뭐고 물어볼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택시투어 돌아갑니다 어찌어찌 다른 투어로 신청을 하고 저녁을 먹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로라 투어 신청했다고 얘기했나요? 투어 갔다 왔는데 오로라 못 봤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요 하는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요 근래 하늘이 계속 계속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서 오로라도 안 보이고 별도 못 보고 파란 하늘도 못 봅니다 오늘 마지막 밤인데 오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엘로라이프에서 마지막 날 밤입니다 엘로라이프에서 할 게 너무 없어서 정말 오로라 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노을을 보려고 길을 다 썼습니다 낮에 진짜 할 게 없어서 숙소에서 먹고 자고 싸는 거 밖에 안 했어요 밤에는 또 오로라 보러 나가고 좀 지루해요 오래 있으면 오로라 말고는 정말 낙이 없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엘로나이프 골드나워예요 노을이 가장 이쁜 시간을 골드나워라고 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해서 가장 노을이 예쁠 때입니다 이는 엘로라이프에서 가장 노을이의 아멘 옐로우나이프 옐로우나이프에서 볼 거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늘인데 하나는 오로라고 또 하나는 노을이네요 그거 말고는 정말 지루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는 오로우나이프가 하나는 오로우나이프가 하나는 오로우나이프가 하나는 오로우나이프가 지금 지나가다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비앤비 집 주인이에요 로빈 윌리엄스 오늘 알았는데 이 사람이 시티 카운슬이 됐다고 합니다 시티 카운슬 이 사람이 오늘의 시티 카운슬이 그저께가 투표 날이었고 어제는 못 봤어요 이 아저씨를 근데 오늘 엄청 신나게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티 카운슬이 됐답니다 로빈 윌리엄스 옐로우나이프 시티 카운슬 로빈 윌리엄스 옐로우나이프 시티 카운슬 로빈 윌리엄스 얘도 막 같이 익고 오이플레임 라면 타기 으 요거 설탕 관찰 오이이리